간접공인과 직접공인의 병행여부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인연이 아니므로 간접공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부업으로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여 손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간접공인이자 직접공인도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 경우 직간접공인이 병행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대7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차렸다 회사를 차려서 직원들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 이 사람은 직접공인인과 간접공인이 있는데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러면 거래체도 직접 관계를 하고 시민들하고도 직접 관계를 해요 이러면 직접공인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직책을 가지고 이 직원들을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간접공인이에요 직접공인은 인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연을 내가 만드는 것 그러면 저쪽에 연예인들은 간접공인이냐 직접공인이냐 직접공인이죠 내가 끼를 발휘해서 내한테 오는 인연들이 내 인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팬 나의 팬이 되면 이건 전부 다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내 가족들한테 내 팬들한테 내가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직접공인이냐 간접공인이냐 간접공인이에요 대통령은 직접공인이 아닙니다 자리를 주어서 국민의 월급을 받고 거기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할 일을 시켜서 일하러 간 공인이에요 그러면 칼치 장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은 그러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칼치 장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은 내놓을 수 있어도 간접공인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도 이래라 저래라는 간접공인이 하는 게 아니다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면 사장님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직접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으면 인연이 다 떠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간접공인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어떤 공인이냐 간접공인입니다 직장인이다 이 말이죠 권리를 그만큼 행사할 수 있도록 좋든 어쨌든 간접공인이다 그럼 시장의 칼치 장사는 어떤 공인이냐 직접공인입니다 대통령하고 칼치 장사하고 비교가 되네 여장수는 어떤 공인이냐 직접공인이에요 사람을 직접 상대해서 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장사치도 직접공인이다 그렇지만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어도 이거는 간접공인입니다 그래서 네 명패를 딱 치우는 한 너는 많은 사람한테 행세를 할 수 없다 여기 간접공인이에요 우리가 직접공인과 간접공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간접공인은 내가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의견은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직접공인은 네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칼치를 파는데 이걸 자꾸 뒤집어 속에 천불나게 해 가 너한테 안 팔아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직접공인이에요 너하고 인연 안 할 테니까 가 그런데 대통령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내 백성 안 해 가 돼요 내 국민 안 한다가 안 돼요 국민의 노골 먹는 사람이라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직접공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운용을 하는 사람이 직접공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법 가족들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러 오고 내가 이끌어주고 있어 나는 간접이냐, 직접이냐 직접공인 중에 직접공인입니다 직접공인들이 내한테 공부를 하러 오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회장님들은 직접공인이고 이분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직접공인이 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간접공인입니다 간접공인이 낮은 게 아니에요 직접공인들이 틀을 갖춰놓은 데 그 안에 들어가서 뇌를 배양하고 갖추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직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뇌를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키워서 내가 이 조직을 떠날 때는 직접공인으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뭘 안 대주지 않죠 직접공인한테는 누가 대주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풀어가야지 간접공인은 뒤에서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네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 너는 직접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에 그러면 거꾸로 간접공인이 직접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리를 물로 앉아야 돼 이런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물로 난다든지 여러 가지 병이 온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는 안이한 행위를 해야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이 자연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절대 내 아픔으로 치는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이라도 직접공인과 간접공인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방송에 나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도 저기 주장을 하나 저 사람이 간접인가 직접인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간접인데 우리한테 지금 주장을 한다 저 사람 지금 물로 날 때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간접공인이 병행됐을 때 이 경우에도 3대7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병행했을 때 투잡이 들어갔다 투잡이 들어갔는데 이 투잡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조그맨하게 차렸다 간접공인에서 직접공인이 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잘 안된다 이게 투잡을 했는데 이 직접 뭘 조그맨하게 차려서 내가 무언가를 운용을 했는데 잘 안된다 그럼 간접공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투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3대7의 법칙으로 해갖고 70%가 여기에 지금 직접 하는 게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좀 있다 이러니까 70%가 이렇게 이상 될 때 이럴 때는 간접에서 손을 띄고 직접공인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간접공인에서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무시 연습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크고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직접공인으로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질량의 도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과장에서 직접공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관에서 직접공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도수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에서 내가 직접공인으로 나올 때는 질량이 조금 낮은 쪽에서 워밍업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장이라든지 조금 더 구력을 더 쌓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는 이 선에서 이 선의 사람들한테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했을 때 먹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나올 때는 아래 선에서 먹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고 위 선까지 내가 가 가지고 나와서 직접공인이 될 때는 위 선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위 선까지 올라가 놔 놓고 조그맨한 짓을 한다 조그맨시면 너도 망합니다 왜? 너를 이만큼 키웠다는 것은 위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백성의 피와 땀을 더 먹고 이만큼 더 큰 겁니다 더 컸는데 네가 나와 가지고 작은 일을 한다 이러면 백성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이만큼 요만큼은 내놔야 된다 요게 거 하려면 요만큼 에너지만 먹었어야지 요만큼 올라가서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이 활동을 하려 그러면 요게 수준에 맞는 사회 활동을 해서 요게서 직접 공인으로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있는데 그러면 요만큼 낮은 거 했다 그럼 요만큼 내놔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백성들이 희생을 해갖고 이 키워준 이만한 진량을 너는 기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만한 일이라면 요만큼의 진량을 기아내야 돼요 자연에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죠 이 우주의 운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진량의 법칙에 어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한 사람이 희생을 했다면 그만한 진량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먹었다면은 그만한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량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요게 되면 이해가 좀 됐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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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